현진 씨! 침대예요. 현진이? 내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. 현진, 내 거다. 불 찍었어. 혹시 괜찮다면 나도 한 번 씹어봤어. 운동만 잘하게 되니까 현진 불하고 울 수 있어? 야 내가 다 부끄럽다. 왜 너가 안 잊었어. 그치 바지는 입었지. 너면서 그러지 말아. 살려줘. 제 새로운 침대예요. 현 침대. 어제 나 발 쇼파만 못 틀어냈어. 아니 형 나랑 같이 먹었어. 그렇냐고! 진짜 계란으로 이빨 했다. 아무것도 안 입고 밥 먹었어?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지내 사진 봐봐요! 다시 한 번 씹어볼게요! 당신이 부담아돌로 이빨! 당신은 이빨의 팝이라고 하려는 걸까요? 당신과 나랑 같이 먹었습니다! 당신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! 당신이 부담수가 있는 곳에 남아 옷을 챙겨주세요! 당신은 내 입을 해요! 당신이 문신에 입을 하시는 것입니다.